이렇게 나란히 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얗습니다 아주 개방감이 좋다는게 장점이고 우측의 침실공간 좌측이 싱크대 안녕하십니까 빨리 막혀서의 기스입니다 정박형 중고 카라반 찾으신 분 많으셨는데요 경기도의 중고 정박형 카라반 2대가 나와 있다고 해서요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녀석들이에요 자 2대가 사이좋게 디자인 업체에 이야기를 하면은 원하는 데칼을 놓을 수 있으니까 훨씬 예뻐질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폭은 2.5m 나오고요 길이는 7m 일반적인 정박형 카라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컨 실내기가 이렇게 앞쪽에 나와 있네요 깨끗합니다 GRP판 내 외관은 깨끗하고 보이는 거는 이거 물대라서 그냥 청소하면 금방 질 거예요 1년 조금 넘은 거라 가지고 외부 컨디션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직접 보러 오셨다 생각하시고 쭉 보시면 됩니다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 내린 것처럼 그냥 하얘요 GRP 판넬 외부는 깨끗하다 타이어는 지금 빵꾸가 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웃트리결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놓고 싶은 땅이 있다고 하시면 저기에 돌멩이 같은 거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 발을 내리면 얘가 고정이 되는 거죠 오수 나가는 구멍입니다 100파이짜리 들어가 있고요 정화조 있거나 여기에 연결해서 그냥 바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화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금한 녹은 있는데 엄청 크게 있고 문제될 정도로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외부는 깨끗합니다 폴딩 도어 타입이에요 창이 넓다 보니까 갑갑할 때는 폴딩으로 해서 열어버리면 아주 개방감이 좋다는 게 장점이고 너무 추운 지방이 있다라고 보면은 이런 폴딩도 넣었을 때 결로 현상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 타이어는 빵꾸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바람이 조금 빠져 있으니까 이거 수려해서 나가야 되겠네요 창문이 하나 깨졌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 요렇게 돼야 정상인데 요 부분은 떨어져가 있어요 요런 거는 또 떨어졌네 서슴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하자 있는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출고하기 전에 AS를 받고 출고를 받으시면 됩니다 입구 들어서면 이런 모습이에요 우측이 침실 공간이고요 주방 공간 냉장고 화장실 공간으로 돼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어이구 아유 아 되게 높네 아 무릎이 아 먼저 침실 공간입니다 침실 공간은 2층 침대 타입으로 돼가 있어요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밑에는 작게는 3명 많게는 4명까지도 잘 수 있는 공간 총 5명 6명은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TV 설치가 되어 있고 냉난방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보면 깨끗하죠 사실 만든 지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서 1년 조금 넘은 카라마이라고 생각됩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도 외관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해요 흠집을 찾자면 실리콘이 이렇게 마감이 조금 안 좋다라는 거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여기도 한 번 보시면 마감이 불량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불량해요 이런 쪽에 실리콘 마감은 앞에 보다는 훨씬 낫네요 자 침실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 보면은 여기 전선 지나가는 쪽인데 여기가 조금 튀어 나왔네요 제가 지금 영상으로 담는 이유는요 우리 구독자님한테 보여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파시는 분한테도 요거를 알려 드려야 돼요 그래서 AS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갖고 가든지 아니면 AS를 손님이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가격을 조금 내고 해서 갖고 가든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 SPC로 해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장판은 아닌 것 같고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박스도 있는데 사실 이런 카라반들을 보면 제가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관리를 조금 더 잘하고 있으면 훨씬 저희가 촬영할 때도 좋겠지만 가격도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테이블 공간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주방 공간입니다 2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 가구는 크게 문제 될 건 없어요 컨디션은 가구 컨디션은 괜찮은데 관리를 좀 잘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85L 짜리 냉동냉장 분리되는 냉장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가구는 보면 괜찮기는 해요 싱크 상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옮기면 하나씩 다 열어 보겠습니다 밥솥 넣는 자리죠 슬라이딩으로 해서 가능하고 화장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입구 들어서서 우측편을 이렇게 보면 넓게 이런 식으로 폭이 긴 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 셀틱 온수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변기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덱 가시 거울 싹 다 있어요 실리콘은 조금 네 좀 더 예쁘게 마감이 되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되는 매물입니다 블라인드 방충망 얘는 괜찮네요 블라인드를 올리면 또 느낌이 또 다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구조는 괜찮습니다 4명 5명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이고 화장실도 넓게 빠졌고 주방시설이 있고 냉장고 후드 인덕션 드라이기도 있고 밥솥 다 있는데 아마 이런 거는 다 줄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 보면은 조금 아쉽긴 하죠 이런 폴딩 도어가 멋지게 있기 때문에 경치 좋은 데 가면은 체감 개방감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실리콘 마감 이라든지 가구들 이런 좀 마감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 드리냐면 그래도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먼 길을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정박용 카라반 매물이 중고가 잘 없다 보니까 발품을 조금 팔더라도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하자가 있는 이런 부분들 설명을 안 하고 좋은 점만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매물을 본 결론 한번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사용한 지는 1년 조금 넘었는데 조금 험악하게 사용을 했다 타이어가 하나는 바람에 빠져가 있고 하나는 펑크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관 같은 경우나 내부나 벽체 같은 경우 실내, 실내는 깨끗하고 마감이 괜찮아요 하지만 창문이 깨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창문 고정하는 저런 댐퍼가 좀 떨어져 있는 거 블라인드 위쪽으로 해 가지고 배선 지나가는 이런 마감들 분명히 조금 AS를 받아서 출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이 매물을 가지고 가서 내가 손재주가 있고 기술이 좋고 내 남대로 그냥 알아서 꾸며 보겠다 라고 하시면 가격을 조금 흥정을 해서 들고 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왼쪽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은 똑같습니다 외부 내부는 깨끗하네요 타이어 상태 얘는 괜찮네요 신기하네요 빵꾸나거나 파스 나거나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부에도 거의 비슷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내부 외부는 제가 놓쳐 말씀드리지만 깨끗합니다 이쪽 타이어도 괜찮죠 외부 실내등 이거 좀 떨어져 있네요 이런 거는 금방 수리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 여기에도 아까 떨어지는데 이게 출입문 열었을 때 충격 반지 하는 거거든요 자석 근데 얘도 떨어져 가 있어요 자 입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얘는 반하고 배가 있습니다 손잡이 고장 나 있어요 이야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좋네요 아이디어가 좋아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가 있네요 우측이 침실 공간 좌측이 싱크대 이쪽이 화장실이죠 안 다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실내 구조는 똑같이 돼 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가 있어요 2층 침실 공간이 있고 위에 2명 밑에 3명 4명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TV 여기에 설치가 되고 드라이기 설치까지 다 돼 가 있습니다 실내나 실내나 벽면은 괜찮아요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이매물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마감이 앞차에 비해서 훨씬 괜찮습니다 자 천장도 깨끗하게 이렇게 돼 가 있어요 이야 얘는 앞차보다 훨씬 낫네요 블라인드 있는 쪽도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아까 배선 지나가는 쪽이 좀 몰딩이 튀어 나왔는데 얘는 마감이 깔끔하게 잘 돼 가 있네요 난방 낸방대는 낸난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블라인드 방충망은 앞차나 이차나 다 괜찮아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조를 좀 좋아하거든요 개방감이 너무 좋으니까 폴딩 도어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차는 앞차하고 조금 다르게 유리창은 다 붙어 있어요 하지만 손잡이가 스판으로 꽂어져 있다는 거 수리해서 나가야 됩니다 AS를 직접 받으셔가지고 나가시든지 내가 수리할 테니까 가격을 조금 내고 하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다 도와드릴게요 옆차도 그렇고 이차도 그렇고 바다 컨디션은 괜찮아요 주방 공간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싱크대 후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80L 냉장고 화장실 어떠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온수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고정식 그냥 집에 쓰는 변기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세면대는 생각보다 엄청 미니미한 게 달려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울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기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상태는 괜찮습니다 이게 청소 조금만 하면 괜찮아요 환실에서도 전기 쓸 수 있게 220V 콘센트 다 마련해 뒀네요 두 번째 카라반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같으면 온수카라반보다는 이 카라반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카라반도 조금 손을 봐야 될 때는 있어요 손잡이가 부쳐져서 AS를 받고 가셔야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중고정박형 카라반이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하는 유튜버 입장으로서 이 매물이 진짜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덜렁대고 그냥 사고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AS 이왕 받으실 때 그 부분까지 다 조치를 받고 좋은 추억 가지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새 거 사려고 하니까 조금 너무 비싸고 직원 숙소 정도나 창고 대용 농막 대신 간단하게 놓고 저렴한 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고객님들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요 간만에 정박형 카라반 매물 두 대가 나왔습니다 캠핑카 회사 촬영 영상이든 중고 카라반 촬영 의뢰든 제가 이 매물을 다 확인하고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촬영 날짜가 잡히고 직접 오면 그 이제서야 이 카라반을 보게 되거든요 이 카라반에 원래 판매가는 정해져가 있었는데 한번 쭉 둘러보니까 이거는 판매가를 조금 다시 조금 조정하거나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판매가는 최종 확정이 돼 가지고 올라갈 거고요 그거는 제가 고정 댓글로 해서 가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하자 부분들 좀 다 말씀을 드려서 가격을 낮추든 어떤 조치를 조금 취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매물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화조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일단은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해서 좋은 거 같아요 정화조 팔려면 땅 파고 하는데 400 들거든요 쓰지도 않고 딱 좋은 거 같아요